오리지널 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자 오늘은 답답한 가슴까지 뻥 뚫어주는 시원한 해양 액션 영화 밀수 속으로 빠져보도록 할게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리얼한 연기력 거기에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묵직한 존재감까지 이번엔 영화 밀수에서 두 얼굴의 야누스 장돌이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박정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민 씨는 꽤 몇 번 봤는데 최파타는 첫 출연이시라고요 네 최파타는 처음인데 사실 이 전타임인 시네타운을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선배님한테 인사를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최파타는 안 나오시고 거기로 나가셨었어요? 섭외를 해 주셔야 하여튼 박정민 씨 너무 반갑습니다 늘 들으시는 얘기겠지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SBS 라디오는 낯설지는 않으시겠네요 전혀 낯설지는 않고요 제일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이 바로 밀수가 개봉하는 날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예전에는 금토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어느 순간 목금토일 했는데 이제는 수목금토일 네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 땡겨지진 않을 것 같아요 화수목금토일은 좀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수목금토일 근데 바로 오늘이 밀수 개봉입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첫 오픈을 하는 날인데 뚜껑을 따는 날이에요 어때요? 심정이? 개봉하는 날은 늘 좀 떨리고 잠도 잘 못 자는데 이 영화는 좀 특히 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되게 애정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또 오래 기다렸고 2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아 이게 2년 전에 다 찍어놓으신 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떨리고 설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민 씨에게 왜 더 특별한 영화예요? 우선 제가 류수환 감독님 작품인데 류수환 감독님의 너무 팬여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감독님이었고 또 선배님들 김혜수 선배님 염정아 선배님 인성희 형 다 촬영장에서 너무 다들 행복하고 좋았어가지고 이 영화를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좀 많이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슬쩍슬쩍 들어보면 이 영화 밀수가 너무 재밌다 대박이다 막 이러거든요 네 많이들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시사회하고 저희 무대인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장돌이 역할이에요? 네 장돌이라는 역할입니다 전혀 캐릭터는 몰라도 느낌 오는데 어떤 역할입니까? 아 이제 그 영화가 제목처럼 해녀들이 이제 바닷속에서 생필품을 건져내는 밀수를 하는데 그 누나들을 보필하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던 그런 한 청년인데 이제 이렇게 큰 밀수판이 한 번 열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또 욕망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에 휘말려드는 그렇군요 근데 그 류승환 감독님의 꿈에 그리던 류 감독님의 전화를 받고 어떤 역인지도 모르고 바로 출연을 결심하셨다고요? 네 네 그냥 집에 있는데 전화 그러니까 가끔씩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통화 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께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생각 있어? 같이 할 생각 있어? 그러셔서 어 그럼요 하고 대부분 안 보고 그냥 바로 근데 많은 배우들이 그럴 것 같아요 류승환 감독이라면 그럼요 그 우리 밀수 영화가 벌써부터 20만 예매 뭐였죠? 아까 이렇게 어떤 분의 문자 네 노지혜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밀수 선예매 20만 넘었대요 개봉 첫날부터 대박입니다 밀수 화이팅이라고 와 20만? 네 이거 흔치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극장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만이면은 엄청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선예매가 20만 근데 정예림씨 같은 분은 어떻게 벌써 보셨나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시사회도 많이 했고 주말에는 저희 부산이랑 대구에 무대인사도 다녀왔거든요 이방 관객분들 상대로 시사회도 열었고 유료 시사 열었고 그래서 정예림씨가? 밀수 벌써 6번 봤어요 짱이에요 N차 달려요 그러니까 그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번 이러면서 대사 다 외우고 근데 이상하게 저도 영화 좋아하면 몇 번 계속 보지만 느낌이 매번 다르죠? 느낌이 매번 다르죠? 새로운 걸 또 찾고 밀수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한 번 밖에 못 봤지만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어떤 대사의 뉘앙스나 눈빛 같은 게 두 번째 보고 때는 조금 다른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심어놓은 것들이 있고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6번 보게 되는 매력 과연 뭔지 김보경씨가? 저 출근 전에 밀수 보고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일찍이 전하셔서 감사합니다 0397님? 개봉하자마자 조조로 밀수 보고 왔습니다 장돌이 때문에 돌이 버리겠네요 돌아버리겠네요? 박정민 사랑해요 와 장돌이란 역할이 이름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러나요? 많이들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크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치 그치 의도하지 않으니까 더 웃기겠지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지능이 낮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장돌이 이지민님이 아침 일찍 용산 아이맥스 상영으로 밀수 보고 왔어요 우리 박정민 배우님 굉장하다 충무로 미남 배우 화이팅팅 와 이 정도면은 밀수에서 장돌이 사실 웬만하면 보이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막 기라성 같은 배우인데 네 그쵸 와 거기서도 완전 뭐 매력발산하나 본데요 아 예 뭐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5933님이 네 정민 배우님 이번에 장돌이를 위해서 10kg 넘게 살 찌우셨다던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떤 음식이 제일 도움됐어요? 아 이게 이제 2년 전에 촬영을 나간 거라 지금은 또 다시 지금은 살을 좀 많이 뺀 상태인데 네 홀쭉하신데 그때는 제가 한 80kg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살을 찌우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감독님이 이제 뱃사람이니까 근육을 좀 만들자 뱃사람처럼 단단한 근육을 만들자 해서 알겠다고 한 두세 달을 제가 막 이제 제가 워낙에 말라서 운동하려고 먹어야 되니까 벌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먹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살이 엄청 찐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저희가 이제 의상피팅이라는 걸 가니까 의상피팅하고 이제 러닝 셔츠 하나 입고 나왔는데 감독님이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어때?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러닝 셔츠 하나 입는 걸로 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살이 쪘다기보다는 막 먹으면 살 쪄? 네 그냥 어떤 과정 안에 있었던 하나의 몸이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영화에 효과적이어서 아니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감량을 했으면 그것도 너무 관심이 가지만 이렇게 살이 쪘다면 살이 찌운다면 어떤 음식이 가장 살이 찌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이제 햄버거 피자 치킨 평소에는 그런 걸 잘 안 드셨었어요? 평소에도 먹긴 먹는데 그렇게 정말 생각만 나면 먹었어요 밥을 밥이라는 뭐 그냥 음식을 그냥 계속 생각나면 쑤셔넣는다 그러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원래 밥을 잘 안 먹는데 입이 터져서 이제 안 먹으면 못 참는 아까 평소에는 많이 드시는 스타일은 안다 많이 안 먹어요 되게 소식하는데 그때는 진짜 입이 터져서 계속 뭘 주워 먹더라고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역시 햄버거 피자 뭐 콜라 이런 게 살치는데 도움이 됐다 최고죠 나중에 이제 막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밥에다가 어떤 반찬이 그렇게 맛있나요? 모든 반찬이 다 맛있어 다 맛있어요 저는 진짜 편식도 심하고 이렇게 밥을 잘 진짜 반찬도 하나만 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제가 밥을 복스럽게 먹고 제일 그래서 좋아했던 게 저희 엄마예요 살이 이렇게 쪘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민이가 살이 쪘다고 저렇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 그럼 지금은 다시 이제 소식에 반찬 하나에 밥 하나입니까? 지금은 이제 좀 식단 닭가슴살이나 뭐 이렇게 주로 그 성원영 씨가 박종민 배우님의 미모와 메리아스 핏을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영화관으로 당장 달려가 주세요 박종민 배우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우와 지금 봤어요 저도 그렇게 크게 살찐 것 같지 않아요 배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훅 하고 배가 엄청 나와서 감독님이 좀 재밌어 하셨죠 김우경 씨가 류 감독님이 그러셨잖아요 박종민 배우는 정우성 조인성을 이을 3대 미남 배우고 지혜로운 배우라고요 그리고 정민 씨랑 코드가 진짜 잘 맞았다던데 뭐가 그렇게 잘 맞았어요 류 감독님이 이런 칭찬을 정우성 조인성을 이을 3대 미남 배우다 충무로에서 조인성을 얼굴로 위협하는 유일한 배우 거의 다 지혜로운 배우라고 또 하셨고요 코드가 류 감독이랑 무슨 코드가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워낙에 음어로서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어요 근데 제가 유독 많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의 코드를 그래서 이번에 영화에서도 사실 장돌이의 모든 연기 디테일한 액션들이 대부분 다 감독님의 디렉션이었거든요 감독님을 실사화했다고 봐도 무방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장돌이 역할이 사실 누구라도 좀 탐내는 역할이 아닐까 그 캐릭터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 인생에서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왜 저를 캐스팅하셨을까 그러니까 왜 하셨대요? 지혜로운 배우랑 그거는 아직 저도 의문이에요 하기만 미남 배우와 지혜로운 배우를 잘생겨서 아무래도 너무 또 잘생겨서 근데 이제 원래 미모면 연기가 빛을 발휘를 못하는데 이번에는 캐릭터까지 좋으니까 미모와 연기와 막 그냥 터지네요 터져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감독님뿐만 아니라 김혜수 씨 염정아 씨도 장돌이 역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쑥스럽겠지만 그래도 아 내가 잘해냈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도 조금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에요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고 어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게 제가 그래도 망치지는 않았나 보다 하는 안도감 같은 건 좀 있어요 칭찬받았을 때 안도감 그것도 느껴져요 그렇죠 안도감 그래서 다행이었죠 4982님이 정민 씨 염정아 씨한테는 치킨도 받고 치킨이 아니라 식혜를 받았습니다 식혜도 받고 김혜수 배우님은 먹을 거랑 냄비까지 보내줬다면서요 받은 선물로 야무지게 해드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혜수 선배님이 집에서 뭐 먹어? 그래서 시켜 먹는다고 집주소 좀 알려줘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시키지 않은 배달 새벽에 오는 새벽 배송 때는 있잖아요 마켓 그거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혜수 선배님이 보내주신 와 정민 씨 먹으라고? 네 그래서 저 그때 친구랑 같이 지낼 때였는데 그래서 선배님이 어제 보내준 거는 맛있게 먹었냐 그래서 아 뭐 그건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게 집에 냄비가 없어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해먹으려고요 하니까 냄비까지? 그 다음날 그 불판 고기 불판까지 또 이건 또 뭐야 했더니 이것도 선배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거기다 또 고기도 구워먹고 와 워낙 그렇게 최상한 성향인 것 같아요 너무 주변의 후배들을 잘 챙겨주셔서 관계무량 하셔요 정화 선배님도 식혜 담궈가지고 계속 꾸준히 보내주시고 그 식혜 담궂은 거 쉬운 일 아닌데 너무 좋아하신다고 집에서 봤었어요 오늘도 하나 받았어요 갖고 오셨어요? 차에 있어요? 네 차에 한번 볼까요? 갖고 와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정민 씨 추천곡 듣고 2부에서 얘기 또 계속 나눠볼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산울림의 내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음악이고요 이 노래 어떻게 하시죠? 이거 정말 옛날에 저희 영화 삽입곡이고 이 음악이 나올 때 굉장히 심장이 요동치면서 흥분되는 씬이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에 계속 깔립니까? 이게 앞에 전주가 엄청 기니까 그걸 좀 넘기고 들으면 좋을까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산울림의 내마음의 주단을 깔고 들으면서 박정민 씨와 데이트는 2부에도 이어집니다 뭐 혹시 어디서 보신 목격담이나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보실 수 있어요? 짜릿한 라디오가 온다 팬시한 목소리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저정의 팝웍타 나는 저 하늘에 팝웍타 멈출 수 없는 내 기분 팝웍타 이 시대에 제일 섹시한 마디온 팝웍타 팝워타임 최하정의 팝워타임 영화 밀수의 장돌이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유영 씨가 밀수 시사회의 피식이들도 갔던데 원래 아는 사이세요 이따가 피식이들 최파타 오니까 인사하고 가세요 아 그래요? 원래 알아요? 네 피식대학 애들 친구들 원래 아는 사이예요 아 어떻게 아세요? 제 예전에 기적이라는 영화 개봉할 때 홍보하러 가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제가 너무 팬이어서 피식대학을 그래서 제가 피식대학이랑 같이 홍보하고 싶다고 그 홍보사랑 배급사에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아 그럼 거기 프로에 나가셨어요? 네 예전에 그 한사랑산학회에 나갔었고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따가 오시니까 네 저 밖에 들었는데 이따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고 가셔도 돼요 야 목격담이 왔네요 자 구사이오님이 구사이오님이 영화 동주 촬영 당시 저도 잠깐 단역배우로 나왔었는데요 정민 씨가 저희 단역배우들에게도 얼마나 친절히 인사해 주시던지 지금도 비록 단역이지만 충무로에서 열심히 연기 활동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박정민 배우님과 연기해보고 싶어요 아 동주 때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친절하신 스타일? 아니요 뭐 그렇게 막 그렇진 않은데 뭐 제가 그렇게 했나 보네요 그래도 같이 연기하시는 분이니까 잘 챙겨주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 뭐 어쨌든 고생해 주시니까 4313님이 고대 인문학부 후배였어요 학교 근처 전가계에서 자주 봤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항상 놀랐어요 제 술과 안주는 뭘까요? 이거는 가짜님 술 왜냐하면 제가 고대 인문학부 후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1학년 1학기하고 자퇴를 했기 때문에 저랑 닮으신 분을 봤거나 거기다 술을 또 못 드시는 거예요 저는 술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셨나 봐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술을 그렇게 못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막 놀 때 재밌게 놀거나 막 이러니까 이제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같이 연기하시는 분들이 친구들은 너무나 제가 애쓴 걸 아는데 같이 연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술을 못 마시잖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나한테 술을 다 마시던데 그래서 아 이게 법정에서 진실을 가고 이러기가 참 힘들겠구나 이럴 생각했거든요 이분 진짜 착각을 하셨구나 그런가 봐요 술을 잘 못 드세요 저 자아를 못 먹어요 원래 원래 그치 원래 안 받으니까 저도 근데 그래도 어쩌다 술을 마시면 안주는 뭐가 좋을까요 안주요 안주 뭐 특별히 뭐가 없네 네 뭐가 없어요 진짜 술을 즐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맥주도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주 안 떠오르지 네 김지연 씨가 네 정민배우님 야구 하나이글스 팬으로 아는데 어제 야구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제 8회 대역전급이었잖아요 밀수에 같이 나온 인성 배우님도 같은 팀 팬인 걸로 아는데 촬영하면서 야구 얘기 많이 하셨는지요 어제 그러니까 생방송은 못 봤고 결과만 봤는데 이겼더라고요 제가 촬영장에서 야구 얘기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올해 하나이글스 경기를 직관을 가서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졌어요 하나이글스는 인성희 형이 다시는 야구장에 가지 말라고 문자 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면 진다 응 진 거 그러면 이제 이글스 하나이글스 경기할 때 안 보실 거예요 직관은 안 할 거예요 아니요 가서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기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김석현 씨가 정민 씨 요즘 집에 있으면 게임만 하시나요 연기할 때 욕심 있게 하는 거 보면 게임할 때도 승부욕 엄청 셀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정민 씨가 하는 그 게임 티어가 플래티넘입니다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세요? 부러워요 아 승부욕이 있어? 네 뭐 승부욕은 있는 편이고 게임할 때도 승부욕이 있는데 너무 못하니까 사실 그 승부욕이 좀 왜 못해요? 아 그 게임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아 이거 오래야 잘하는 거구나 이 게임이 오래된 게임이라 그럼 집에 있으면 주로 게임만? 네 보통 게임만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을 옆에 두고 옆에 두고 네 같이 하죠 아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김하영 씨가 곽튜브랑 여행 프로에 같이 나오시던데 키르기지스탄 여행은 어땠어요? 곽준빈 씨랑 세계기사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같이 갔다 왔어요 세계에는 다 기사식당이 있겠네요 네 택시기사분들이 추천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고 사실 그 전에 관심도 크게 없었던 나라인데 너무 좋았어요 카르기지스탄? 네 키르기지스탄이라는 그 나라가 자연경관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감탄하고 왔습니다 원래 여행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여행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세계기사식당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싸요 싸고 싸지 싸고 간편하고 맛있습니다 싸고 간편하고 맛있고 다 맛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박정민 배우님의 노래 추천곡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입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추천한 노래 아닌데 그래요? 추천곡은 아닌데 저희가 듣고 싶어서 영화 변산의 ost인데 우리 박정민 씨가 직접 부른 노을 이 곡에서 랩도 해요? 네 제가 랩한 노래 자 그럼 살짝 랩을 해 주시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진주 씨가 랩도 한 소절 해 주세용 하셨는데 그럼 그냥 들어볼까요? 노래가 바로 그냥 어차피 제 노래가니까 특수로워서 좋아요 박정민 씨가 부른 노을입니다 네 영화 변산의 ost 박정민 씨의 노을 듣고 오셨습니다 와 너무 잘하네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 와 한정희 씨가 네 딕션의 필의 모든 게 완벽한 노래네요 아 원래 노래 아 내가 좀 노래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잘하는데? 잘하니까 또 ost를 부르겠겠죠? 이게 이제 래퍼로 나오는 영화였어가지고 제가 이제 음악을 같이 다 만들고 제가 가사를 다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이도 도와주셨죠 와 이영주 씨가 랩 제대로다잉 전문 래퍼인 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임키 임플란트 키드한테 배우셨어요? 임플란트 키드가 그때 아직 데뷔 전이어가지고 아 그때는 없었군요 네 데뷔했으면 제가 그때 찾아가는 거였는데 김유아 씨가 바로? 네 임키보다 잘한다 소정삼 씨가 네 와우 랩 듣고 이렇게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하기는 처음이에요 배우님이라서 표현력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느낌 충만 아 느낌 충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왼데요? 홍서아 씨가 네 정민 배우님 유진수 아이브에 굿즈까지 살 정도로 찐 팬이라고 들었어요 같은 덕후로서 입덕객이 궁금하고요 4K 직캠도 많이 보시나요? 네 많이 봅니다 그 릴레이 댄스도 보고요 네 다 봅니다 그 사실 뭐 누구든 다 좋아하지만 입덕객이가 궁금하시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듣는 음악이 뭔가가 너무 궁금해서 항상 찾아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노래가 좋고 우선 음악이 되게 좋고 다들 퍼포먼스도 너무 좋으니까 아 이거는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좋아해요 네 그냥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즘의 어떤 케이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 좋아합니다 뭐 루세라핌 뭐 많잖아요 요즘에 자 9333님이 네 정민 씨는 좀 의외의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니까 갑자기 혼자 스티커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진짜 관심 없게 생기셨는데 의외라서 귀여웠어요 근데 최근에도 인생네컷 찍으러 가셨나요? 유행하는 포즈도 따라했다 안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딱 정민 씨 보면 막 그 혼자 스티커 사진 찍고 이러실 것 같진 않은데 네 아까 그게 제가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그쪽으로 직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있으면 어 한번 찍어볼까 하고 찍는 거라서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에는 찍은 적이 없는 인생네컷은 뭐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기계가 있으면 자주 찍었어요 저 여행 가면 항상 찍고 어떤 표정이 주무기예요? 무표정 무표정? 네 그렇지 무표정 이렇게 자기의 주특기 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표정 네 저는 무표정으로 찍습니다 이소은 씨가 네 연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시잖아요 쓸만한 인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다음 작품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쓸만한 인간 정민 씨가 2019년 또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네 16년도에 나온 책일 거예요 아 이거는 16년에 나온 책이고 쓸만한 인간은 아 아니다 18년에 나온 책인가 글 쓰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아 글 쓰면요? 네 저는 그때 이 책 사실 이 책을 쓰려고 글을 쓴 건 아니었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월간지에 칼럼 에세이처럼 하나씩 써서 보내는 글이 이제 모여서 책이 된 건데 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면서 그 독자분들이 좀 웃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웃는 게 네 저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독자들이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웃는 웃겼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되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님도 정민 씨가 쓰신 글을 보셨을 거예요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감독님도 계속 한 번 써봐라 영화 시나리오도 한 번 써봐라 이렇게 계속 추천해 주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막상 글 쓰려고 모니터 앞에 앉으면 게임만 아직 글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떨 땐 또 쏟아져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쏟아져 나오는 글들은 제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너무 분노와 이런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와 그런 건 나중에는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언젠가는 내려고 해요 언젠가는 곽현주 씨가 배우님 요즘 유행하는 먹태과자 드셔보셨나요 무대인사 때 선물해드리려고 두 봉지 공수해왔어요 드셔보셨어요? 아직 하나 있는데 못 먹어봤고 그거 이게 지금 막 중고 사이트 같은 데서 5천 원, 4천 원에 팔린대요 그거는 좀 싸졌네 막 만 원 넘는 것도 아 그래요? 예예예 그래서 그걸 무대인사 때 누가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자 주는 건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두 봉지 공수해놨대요 고맙습니다 주시면 저희 그 이렇게 다 나눠먹겠다고? 예예 다 나눠먹을게요 근데 하나 있는데 그거 왜 안 드셨어요? 아까워서 그러면 이제 현주 씨가 두 봉 드리면 세 봉이니까 그때는 조금 한 봉만 열어보려고요 어떻게 아끼시는 스타일이시네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급전이 필요하면 팔을 쑤지 그러면 만 원이 넘는데요 농담입니다 구은혜 씨가 연기할 때 좌절이 치밀하는 정민 배우님의 말이 인상 깊고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연기나 일이 아니더라도 최근 정민 배우님을 좌절시킨 일 있으셨나요? 연기할 때 좌절이 취미라는 건 요즘은 정민 씨의 배우가 다 정민 님이 연기하시는 게 다 주목을 받지만 뭐 전혀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다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반 예전에는 그리고 어쨌든 연기를 하고 나서 그냥 저의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이렇게 벽을 느낄 때가 좀 종종 찾아와가지고 아 그럴 때마다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많은 배우분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잘 안 되면 자꾸 자책하게 되고 하니까 근데 좌절이 취미라고 하니까 이게 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이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자 비빔 님이 N행시 장인 정민 씨 아 그래요 또? 체파타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파워타임 4행시에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이거는 뭐 지금 그냥 주신 건데 아니 워낙 또 글도 쓰시고 아 이러면 부담된다 그치? 글도 쓰시고 막 이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편안하게 또 가끔 또 좌절이 춤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또 망치는 게 또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파 파주에서 열린 워 워터밤에서 타 타령을 하는 임 임창정 오! 죄송합니다 자 바로 밀수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네 밀 밀어키의 보배 오 수 수지 오! 잘한다 죄송합니다 와와와와 이거는 진짜 둥둥 떠다니겠네요 밀어키의 보배 수지 자 여러분 광고 드릴게요 자 영화 밀수의 주인공 배우 박정민 씨와 함께 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개봉이에요 벌써 뭐 아침에 보신 분도 계셨겠네요 네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출근 전에 보고 오셨다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그래 자 오늘 개봉한 밀수 자 밀수를 이제 계속 보러 오실 텐데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 많이 더워서 밖에 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극장 가서 저희 밀수 보시면 아마 되게 시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오 영화 보면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서 네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부러울 게 없네요 요즘 정말 부러울 게 없네요 네 그렇죠 이어보려고 자 끝곡은 우리 박정민 씨 추천곡인데 장기아 씨의 부럽지가 않아 이번 밀수에서 또 장기아 씨가 음악감독을 맡으셨다고요 네 네 또 70년대 음악에 또 진심이시잖아요 장기아 형님께서 음악감독을 맡아주셔서 또 굉장히 음악들이 좋습니다 네 거기에도 중점을 두시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장기아 씨의 부럽지가 않아 처음 좀 해주시면 제가 음악을 올릴게요 어떻게 하지 부럽지가 않아 난 뭐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모르겠어요 싸구려 커피가 생각나서 자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박정민 씨 정말 반가웠고요 영화 밀수 바로 내일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앞에 또 밀수하는 곳이 있으니까 3부 피식이들과 함께 할 건데 시간 되면 같이 좀 해주세요 자 박정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부 피식타임 피식이들과 함께 할게요 네가 가진 게 많겠니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